대전시 교육청이 교육부 늘봄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대전 호수초등학교를 방문해 겨울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늘범학교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대전은 오는 3월부터 수요에 따라 현재 오후 7시였던 돌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고 참여 학생에게 급식과 간식을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1학년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일 새봄교실을 3월 한 달간 운영할 예정입니다.